5놈은 살았고 나머지는 죽었습니다. 죽음이 두려운가 보구나. 검컴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두려운가? 죽음이 두려운가 보구나. 죽으면 모든 죄가 드러나. 그럼 그 죗값을 치루해야 하지. 내 말을 들으면 그걸 피할 수 있어. 그 말 듣지마! 넌 죽음이 두렵지 않느니? 뿌린 대로 거두겠지요. 바다에 도착해. 장난 놈! 삶은 원래 잔인해. 사후 세계나 계속 뭐 다를 줄 알아? 선택권을 줄 테니 잘 들어라. 데비전스의 선원이 되어서 최후의 심판을 미루겠느냐? 딱 100년만 이러면 나와의 거리는 끝난다. 내 배를 타겠느냐? 네, 그러겠습니다. 좋았어. 죽으려면 아직 한참 먼 녀석 같은데 여기 뭐하러 온 거냐? 잭 선장의 빚을 갚으러 왔소. 응. 다시 뭐하러 왔다고? 잭 스페로우에 빚을 갚으러 왔다고요. 널 대신 보냈다고? 오랜만에 꽤 구미가 담기는 소리를 듣게 되는구나. 네. 네. 감사합니다.